총평에 이어서 짧고 굵으면서 명료한 해설을 진행합니다. 심플이지 베스트. 자 먼저 1번 우리 전자해파의 종류별 특성 그리고 실생활의 쓰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암치료 그리고 X선보다 파재 짧다는 등 투과력이 강하다는 등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에서 바로 우리는 감마선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우리 빛의 굴절이죠. 광속이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런 떠보이기 현상 바로 굴제와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자 빛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꺾였죠. 이때 법선을 세우시고 입사앞보다 굴제가 크다. 자 굴제와 법칙이라는 거죠. 각도 크다. 파장 길다. 속력 빠르다. 물의 속력이 느리다. 자 이때 이 눈에서 빛의 인식은 실제로 이렇게 꺾여서 왔지만 이 눈에서는 빛이 여기서 오는 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제 깊이보다 떠보이는 위치에서 보입니다. 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광속은 공기에서가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굴절하여서 진행방에 바뀐다가 얘기되는 부분. 자 이러한 빛의 굴제와 법칙이 진행돼서 전반사가 또 우리 전개되는 부분이죠. 자 3번. 그래요. 이 간섭현상이라는 것은 파동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죠. 특히 물결파 간섭. 이 실험의 중요도는 바로 물결파 간섭에서 간섭현상을 이해하고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 그리고 이제 실성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전개되는 거죠. 이 물결파 간섭에서 피의 지점 같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마루와 골. 어때요? 위상 반대가 만나는 점이죠. 상쇄 간섭이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절대 물이 떨지는 않습니다. 자 관찰은요. 빛을 비춰서 밑에 무늬를 보는데 물높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밝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큐점과 알점 같은 경우는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빛을 비추면은 밝은 무늬를 관찰합니다. 마루마루. 볼록렌즈 역할이 되니까 골골, 골골, 오목렌즈 역할로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계속 어둡지 않아요. 계속 밝지 않습니다. 마루마루 보강에서 바로 골골 보강이 되는데 2분의 주기티 경과하고 또 이 알점은 골골 보강에서 바로 마루마루 보강이 되는데 2분의 주기티 경과. 계속 물높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 점이다. A는 맞았고 B 같은 경우에 Q에서 위상 같은 중첩이 일어난 보강 간섭이죠. 반대, 틀렸습니다. 같은 위상이 되는 거죠. 또 알점이 왜 변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진동하는 점입니다. Q점과 알점은. 그래서 A가 옳은 말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4번. 우리 핵반응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바로 반응 전후의 진량결손이죠. 그리고 그 진량결손에 의해서 이 진량결손 에너지가 뭐라? 핵에너지라는 건데 보이는 바와 같이 나반응에서의 핵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진량결손에 더 컸다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때 지켜지는 것이 진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위에 있는 수치 진량수 보존. 2 더하기 2. 얼마 더하기 1. 또. 밑에 전하량 보존. 1 더하기 1. 이 값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 더하기 0. 그래서 이 X는 바로 3과 2의 헬륨 원자핵을 얘기를 하고요. 이 헬륨 원자핵 X를 구했으니 이때 Y를 해보면 이것은 수소 원자핵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작은 원자핵이 큰 원자핵이 되는 이런 반응은 우리가 핵반응 중에 핵융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기역리언도 이것은 이제 모두 해결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5번. 그렇죠. 핵 주변에 전자의 에너지 양자화를 표현한 것이죠. 이 그래프인데요. 이때 에너지 전의 시에 이 특정량의 비대에너지 흡수방출한 것이 바로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있는데 에너지의 준위차만큼을 결국 흡수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특정량의 비대에너지니까 이것이 바로 광자에너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F 진동수 그러면 파장으로 얘기한다면 H람다모네스가 되겠네요. 특히 파장, 에너지 준위차, 반비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A같은 경우는 방출, B도 방출이네요. 5, 2, 0, 2, 0 나왔어요. 이때 방출한 값은 5, 2, 0이다. 이때 방출은 2, 0이다. 아니 그럼 비어있는 C야. 물론 흡수지만요. 5와 1이니까 얼마를 흡수한다는 거죠? 바로 4, 2, 0 이 값을 얘기를 하겠네. 자, 이제 봅시다. 기업번. A에서 방출하는 빛은 그랬는데 이 준위차에 대한 양자수를 보니까 양자수 1과 4야.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자외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번. 파장과 반비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준위차 크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 파장 짧다. 자, 그래서 니은번 됐고요. C, 디귿번. C에서 흡수하는 진도수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게 그대로 4, 2, 0이라는 거고 이거 C의 진도수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플랑크 상수 H분의 4, 2, 0. 자, 디귿도 맞았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선택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요.